안녕하세요. 황윤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고향이 청주이기 때문에 청주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소고기 소고기 묵국 저희는 제사상에 꼭 소고기 묵국이 나오거든요.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 김연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랑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황진이 여러분 즐거운 명절 또 한가위 보내시고요.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음식 참지 마시고 마음껏 많이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해요. 네, 가도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